이수만 선생님을 비롯한 저희 SM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 저희와 같이 고생해준 매니저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 너무 감사드리고 스텝 언니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러비들 고마워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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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분 나서 신경쓰는 가슴들 다시 맞는 말투 I like that 외면의 바둑 끌려 고마워요 러비 드림 상이야 알잖아 요즘 내가 하하하하 날 보는 시선 너도 느껴봐 놀리는 날 따라와 모두 환호해 너도 고고 해도 나도 더 내 길을 해볼까 너무 쉽게 보지만 재미없잖아 거기서 너도 당겨볼까 신전해게 bad boy down 워어어어 워어어어 지금부터 bad boy down 워어어어 워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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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에 집중해 내 목소리에 집중해 너도 알게 될 거야 너도 얹어버렸단 거야 맞아 사진 게 나 자신 있어 난 지닌게 임하진 않아 벌써 반참을 넘어왔어 홀릴 듯 날 따라와 모두 환호해 너도 걸 워워 착해도 넌 우우 한 번 내기를 해볼까 너무 쉽게 노지마 재미없잖아 거기서 우우 일로 당겨볼까 우우 시작하게 bad boy down 몰랐을 넌 맘이 됐지 상상조차 못할 거야 헤어나려 노력해도 어떤 자격증도 없어 정답은 정해져 있어 자연스럽게 넌 따라와 넌 따라와 넌 넌 선택해 넌 넌 선택했어 이미 지금 날 따라와 모두 환호해 날 잊지 우우 배어난 상 같아 우우 쉽게 쉽게 노지마 재미없잖아 이제 넌 우우우 왜요 왜요 할 수 없어 우우 왜요 내기 쉽지 bad boy down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라비 오늘 조심히 가시고요 오늘 날도 추운데 감기거리지 마시고 모두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나 자막 모바 아멘 조화